당신의 월요일을 뜨겁게 만들 남자들이 옵니다. 불타는 장미단 신년기획.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아빠가요제. 대한민국 아빠가요제 첫 번째 아버지는요. 1등도 유전인가요. 너티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손태진 아버지 손금찬. 여기 갔다 왔어. 자 이번엔 큰형님 라인입니다. 5남매를 키워낸 오늘 최고령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믿기지 않는 신성 아버지 신호철. 오늘의 둘째 형님 등장합니다. 아내를 위해 용기내서 나와주셨습니다. 엔흑 아버지 정동근.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번엔 불타는 장미단 대표 비주얼 깡패 아버지입니다. 민시원 아버지 문명곤. 형상님 아닙니다. 흥이 아버지입니다. 트로트 모험생 보자 고문 아버지 이흥패.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어휴. 접수한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히든카드였죠. 김중현 제2의 아버지 트로트 가수 송명. 오오오오오. 떠나고 가는 여자야. 최고야. 뭐하셨습니다. 파츠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엄마가요집 1위. 김은정 여사님의 남편이자 박민수 아버지 박종현. 공기파. 배우 이명훈 아버지 이성희. 배우님. 아버님 진짜 잘생기셨다. 아버지에게 개그감과 노래 실력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쌍둥이 트로트 가수 상호상민의 아버지입니다. 이훈호. 이수호, 이태영 그리고 아버지 이연화. 이거 내놓으세요 아버지. 오늘 세탁소 문 닫고 오셨습니다. 한강 아버지 윤병석. 내 친구. 하나, 둘, 셋. 여기도 개그개미가 있으세요. 이번에는 가수 성유빈 배우 이태성 형제 아버지 이윤식. 이번에는 최유나 아버지 최범코. 오늘 같은 축제에 신동 아빠들도 빠질 수가 없죠. 김주현 아버지 류현주 양과 아버지 류장우. 김윤솔 아버지 김태일. 아버지 성악 가라고 하셨구나. 맞아 맞아 맞아. 모델 포스 아버지 최용환. 트로트 가수 최천설. 오늘은 아빠로 출전합니다. 박오빠와 그의 딸 김세빈. 이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아빠가요집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불타는 추천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짱 우리 팀 짱. 우리 팀 짱 나에게 무엇인가요? rom이 가끔 pat어. 로그ilt 소설이 없기고